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2년 11월 8일 시작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은 괜찮았죠. 종목장세 계속 펼쳐지는 것 같고요. 오늘 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고서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늘 토비스 있고요. 그리고 DNF 있고 STI, 반도체고 네이버 어제 실적 나온 거. 그리고 조선 업종. 그 다음에 LCD 패널 디스플레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것 같다. 아이폰 르네상스가 끝나간다. 이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미국 연중과 헤어질 때다. 그런 경제 관련된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아직은 저도 다는 못 읽어봤는데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조만간 다 읽고 제가 한 번 더 요약은 해드릴 텐데 일단 요약본만 먼저 간단히 소개 해드릴까요. 공급망 재편 속 수직 계열화의 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자 그래서 먼저 토비스는 이제 그 카지노형 모니터 만들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들어간 디스플레이 있죠. 그 무들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3분기보다는 좀 감소했지만 분기, 지난 분기에 적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흑자전환이 성공했고 카지노가 좀 좋았어요. 카지노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좀 해소되면서 자동차가 좀 회복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는 아직 기대에는 100%로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국 대련법인 적자 축소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패널 가격, LCD 패널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재료 비용이 떨어졌죠. 그리고 운임, 컨테이너선 같은 데 실어서 보내니까 이 운임 비용도 감소. 이 두 가지가 사실 괴롭혔죠. 그동안. 작년까지는. 이게 해소되고 있다. 다만 차량용 쪽은 아직은 기대에 미치진 못해서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할 것 같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무튼 산업용, 카지노용. 내년에는 자동차. 내후년에는 증설이 끝나면서 이런 어떤 매출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토비스도 좀 많이 앞으로의 횡보가 기대되는 기업이죠. 일단 실적도 견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DNF는 한국IR협의회 김경민 연구원. 이거 이제 소개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소재가 여러 개 있어요. 반도체 소재. 진짜 우리도 이제 함께 배우기 위해서 반도체 배우지만 진짜 어려워요. 내용들이 이게 결코 쉬운 내용들은 아닌데 반도체 소재는 더 어렵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만드는 한 3개 정도 소재가 있는데 DPT라는 소재가 있어요. 더블 패터닝이라고 하는데 두 번 하는 거죠. 그래서 DRAM이 40나노 미만의 미세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인데 14, 15나노부터는 EUV 정비가 들어가서 한 번만 하면 된대요. 공정을. 근데 저런 이제 EUV. 그러니까 우리 EUV 배웠죠. 극자외선 공정. 저거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이제 노광과 식각 장비를 두 번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두 번의 장비가 필요하니까 소재도 두 번 들어가는 거죠. 그랬다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는 EUV 장비가 쓰이니까 이제 한 번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EUV 도입 전까지는 두 번씩 반복을 하면서 좀 소재 매출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HCDS는 이 DPT 있죠. 방금. 더블 패터닝 할 때 미세 패턴 구현할 때 쓰이는 소재거든요. 그게 DRAM에만 필요한데 HCDS는요. 랜드에도 들어간대요. 근데 랜드는 수직으로 막 천 단씩 쌌거든요.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랜드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그러니까 500단, 200단 쌓는 것보다 천 단 쌓을 때 훨씬 많이 쓰이겠죠. 하이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유전체입니다. 유전체. 그래서 이 DRAM이 38나노, 20나노, 14나노까지 미세화되면요. 이 전류가 막 누설된대요. 이 전류가 다니는 통로가 좁아져가지고 이걸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설 전류를 막기 위한 소재가 저 하이케이가. 그래서 미세 공정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소재입니다.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좀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 중에 하나고. 삼성은 제가 옛날에 지분 7% 투자를 또 했습니다. 국산화 때문에. 일본의 아데카라는 데서 수입하던 품목을 DNF가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력 제품은 전구체인데 전구체는 이제 중간제입니다. 화합물 반응할 때 필요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중간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렵죠. 되게 내용이. 그리고 어떤 특정 공정이 전개될 때 전구체는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희생막. 희생막은 뭐냐면 이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재료인데 그런 역할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기도 하지만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구체는 뭔가 반응을 일으켜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희생한 희생막처럼 없어지기도 하고 남아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존재가 사라졌다가 남기도 하는. 그런데 반드시 좀 필요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래 반도체 우리 산화 공정 같은 거 배워봤지만 거기에 이제 산화막을 형성을 해서 절연 상태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웠죠. 전기의 흐름을 차단한 산화. 그게 이 절연막이 SiO2가 많이 있어요. 산화 공정에서. 전류로 안 통하게. 그런데 이게 반도체가 미세화되면 두께도 얇아져가지고 저게 재기능을 못할 때도 있대요. 그럼 전류가 막 누설될 거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막이 얇아지면서 미세로 가니까. 그러니까 전류가 통하면 안 되는데 거기 전류가 통하면은 굉장히 좀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이케이 물질을 거기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전류를 잡아주고 전류가 잘 안 통하게. 누설되지 않게. 그거를 해주는 거죠. 전기적 간섭을. 그러니까 우리 산화 공정 배워서 좀 이해가 되시죠. 거기다 물질을 발라서 전류를 안 통하게 되는데 너무 미세공정으로 가면 전류가 통하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물질이 하이케이고 요걸 하는 회사가 DNF다. 물론 뭐 DNF만 하는 건 아니지만 경쟁사로는 뭐 레이커 머트리얼즈 덕산테코피아 영창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경쟁사로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다 하이케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요 회사들이 일단 주요 밸류체인 내에서 좀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고 삼성전자인 인지적 감산을 안 해서 긍정적이죠. 그래서 올해 이익도 좋고 내년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케이 제품이 많이 쓰이니까 성장도 있는 것 같고 퍼도 10배밖에 안 되죠. 그래서 DNF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반도체 소보장을 선택할 때 STI는 우리 워낙 많이 공부해봤죠. 중앙약품 공급실 때 반도체 공장 처음 지으면 약품을 뿌려주는 배관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고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계속 공장 지어요. 장비는 나중에 입고 하더라도 근데 클린룸하고 클린룸은 세보 MEC가 만드는 거고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은 일단 처음에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할 때 많이 쓰이고 이게 이제 반도체 습식, 세정, 세척하는데 그때 화학약품으로 하거든요. 그럴 때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지으면 수혜를 받는 거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올해 10월에 미국 현지 법인의 자본금 50만 달러도 납입을 했고요. 또 여러 장비들이 있어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잉크젯 장비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플립칩 비즈에 우리 배웠죠. 현상기라든가 리플로우 장비 이 플립칩은 뒤집는 건데 이걸 기판에 딱 반도체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이 숄더볼이라고 있죠. 숄더볼 그래서 그거를 잘 붙을 수 있게 표면을 매끌매끌하게 해주는 그런 장비라고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장비들도 좋은데 아직은 이제 비중이 좀 낮고 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핵심은 이거다. 그래서 삼성이 인프라 투자 할 때 수혜를 받는다. PER 7.7배로 어쨌든 뭐 주가도 비싸진 않죠. 네이버는 실적은 좋진 않은데 기대보단 잘 나왔고요. 인건비나 파트너비 이런 게 증가했지만 마케팅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이 무엇보다 잘 나오는 건 매력이 있어요. 매출 성장까지 막히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익보다는 매출로 승부 보는 건데 아마 내년부터는 영업이익도 신경 쓸 것 같고 일본 웹툰 사업 이쪽은 이제 유료 사용자 확보에 좀 노력을 하고 있고 TV기나 스포티비 나우 같은 경우도 제휴를 하면서 컨텐츠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거 주요 메인 경기 같은 거 보려면 스포티비죠. 메인 경기를 보려면요. 추가 요금을 또 지불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유료 전환을 해야 되는 걸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자상거래는 중개 수수료 매출이 한 29%나 성장을 했는데 브랜드 스토어 여행 크림 같은 이런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중계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하고 유저들을 그래서 중개 수수료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 네이버 웹툰도 거래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60% 정도 일본 시장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검색 쪽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슬로우했고 그러니까 이 동영상 광고가 좀 생각보다 성장이 약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검색하는 거는 여전히 안정적인데 디스플레이 광고는 조금 둔화되기 시작했다. 근데 이건 뭐 네이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세계 모든 회사들의 다 공통적인 좀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동안 너무나 기대도 없었고 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네이버도 실적을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주가 하락에 비해서 그리고 내년에 수익성 위주로 경영을 한다면 뭔가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최악은 좀 지나가지 않나 또 PER도 20배 초반까지인가요. 아마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일단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네 어쨌든 오늘 주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성장 모멘텀이 아직은 강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 다만 어쨌든 이런 악재들은 뭐 반영된 상태에서 실적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선업종은 일단 수주와 실적이 중요한데 수주가 더 중요하죠. 근데 수주 모멘텀은 좀 꺾였어요. 최근에. 왜냐면 경기 침체에 온다고 그러죠. 해운사들은 운이 꺾여서 발주 안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동안 컨테이너 LNG상 운영하던 회사들 돈 엄청 벌었죠. HMM도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갑을 닫아요. 이제 지키려고. 그래서 발주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대장선종의 수주 등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에너지와 원자재와 관련된 시장 아닐까. 이렇게 보고. 그래서 탱커선하고요. 해양 플랜트 이 두 개가 내년에는 조선사들의 목걸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컨테이너선하고 LNG선을 너무 수주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발주가 거의 끝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장선종은 탱커. 탱커 제일 잘하는 회사가 현대미포. 이거는 그동안 발주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중고선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운임이 좀 회복이 되면서 중고선을 많이 좀 취득하려고 하는 건데 신규 발주는 아직도 별로 없대요. 왜냐면 중고선이 또 가격도 싸니까. 나중에는 이게 바뀌기도 합니다. 중고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신조 발... 이제 그... 신조선 발주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탱커선 발주는 좀 시간 문제 아니냐. 증가하는 건. 워낙 발주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에너지 대란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수송 보관하는. 특히 LNG선과 관련돼서 FSRU가 LNG 중고선을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액체 상태의 LNG를 기체 상태의 가스로 바꿔주는 장. 가스로 바꿔야 우리가 도시가스 받아서 쓸 수 있죠. LNG는 무리예요. 액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도시가스로 쓸 수는 없으니까 기화시켜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래야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려면 저 FSRU가 필요하죠. 독일은 왜냐면 육상 터미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해양 플랜트에 들어가니까 또 F-LNG는 일단 기화 상태의 가스를 액체로 바꿔줘야 됩니다. LNG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배로 실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체 상태의 가스를 LNG 액화 상태로 바꿔서 배에 실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FSRU는 그 배에 실어서 온 LNG를 다시 기체로 바꿔주는. 그게 FSRU입니다. 이게 이제 해양 플랜트인데 이 시장이 커진다는 거예요.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배는 많이 발주가 됐는데 해양 플랜트 저런 것들은 이제 발주가 시작될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이제 돈도 벌어요. 내년에 매출 성장률이 26%. 이제는 흑자 전환이 나온다. 그래서 수준은 좀 달라지지만 숫자가 좀 찍히면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좀 내년 전망입니다. 그래서 탑픽은 엄경화 연구원이면 아시겠지만 항상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한국조선해양이 좀 아쉬운 게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기업이 주가 올라가려면요. 사모중공업이 상장하면 안 돼요. 상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안 갑니다. 가치가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정말 알짜 회사잖아요. 이것마저 상장하면 한국조선해양은 진짜 남는 게 없죠. 진짜 지주회사인데 자회사 다 상장시키면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상장을 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거는 상장 안 하는 거죠. 암튼 이런 발조량 줄고 운임 떨어지고 그런데 이런 FSRU 이런 프로젝트들은 늘어나고 이익은 증가할 거고요. 단 아쉬운 건 한국조선이 제대로 가려면 현대 사모중공업 IPO를 안 하든가 합병을 해야 돼요. 서로 그러면 좋은데 아직은 뭐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한국조선해양 경영진이 주주들 위해서 좋은 의사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사모중공업 상장보다는 합병을 하시길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LCD 패널 가격은 어쨌든 반등했어요. 2개월 연속 좀 상승했고 그래서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좋았는데 다만 과거에는 이렇게 올라갈 때 감산을 통해서 올라갔지만 가격이 지금은 감산을 해도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아요. 중국이 1등이잖아요. 그래서 추세적 상승은 쉽지 않다. 중국이 감산하고 중국 업체 몇 개가 망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경쟁자들이 줄면서 패널 가격 상승이 더 이어지고 아직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중국이 60%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철수했고 LG가 아무리 감산을 해도요. 중국이 안 도와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전방산업이 제일 중요한 게 TV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제일 중요한 게 TV죠. TV는 아직도 수요가 없지 않죠. 그래서 좀 냉정한 현실이지만 OLED 추격도 중국이 하죠. TV도 성장을 못하고 있죠. 패널 가격이 올라간 건 반가운 일이지만 주가가 추세적으로 행복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오히려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서는 OLED 소재 쪽이 좀 비교 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애플 아이패드나 이런데도 언젠간 들어가게 되니까 소재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고요. 타이오 유덴이라는 일본의 MLCC 업체가 얘기를 했습니다. 3분기 재고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는 괜찮은데 뭐라고 했냐면 중화권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이제 끝나간다. 그래서 1, 3월부터는 판매량이 회복될 거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스마트폰하고 이쪽 섹터가 좋아요. 막 삼성전기도 삼성전기의 최고 호재죠 이게. 여기도 보고서에 나와 있죠. 삼성전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하나증권에 쓴 자료거든요. 재고 추유와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중국 비중이 높아서 고생했던 IT 부품 있죠. 이쪽에는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의 이종연구원님 이건 제 의견과 좀 비슷했던 약간의 의견입니다. 아이폰 르네상스가 끝났다. 저는 뭐 이런 것보다도 아이폰 가치는 있어요. 충분히. 우리나라의 LG노테, BHA가 워낙 더 저평가되어 있고 다만 아쉬운 게 아이폰만 가지고는 주가 오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의견은 동의를 해요. 그래서 아이폰 플러스 뭘 보여줘야죠. 그 과정이 좀 남아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락다운 발생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300에서 500만 대 정도 차질이 예상되고 한 5%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도 좀 문제래요. 일단 아이폰 14 시리즈가 전작 대비해서 10% 이상 판매가 부진하다. 중국, 유럽, 아시아에서 첫 번째 특징은 너무 프로 모델이 잘 팔리니까 이 저가 모델은 안 팔리는 거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수요가 견조한데 일본, 유럽 및 다른 아시아 지역은 판매가 부진하고 특히 미국과 중국은 가격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일본, 유럽, 아시아 특히 일본은요. 가격이 엄청 올랐대요. 아이폰 가면. 실제 판매가 줄었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이폰 프로 맥스 가격이 17%나 올라갔죠. 거의 한 2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에 대한 저항 또 10월 중순을 지나면서 판매량이 둔화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 그래서 출하량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2억 3천 8백만 대에서 2억 3천 100만대로. 아까 그 정조공장, 팍스콘 공장의 문제도 있지만 수요가 좀 일부 부진하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전성기 좀 지나간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이 2.4억대를 넘어가면서 둔화될 걸로 했는데 일단 이제 2.3억대는 넘어갔거든요. 이걸 넘어가면서 둔화되는 과정으로 보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12월부터 비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주문 하락폭도 좀 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드컷이죠. 11월 말부터는 한 번씩 주문이 줄 거라는 기사가 나올 수도 있대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또 주가가 한 번씩 휘청일 수도 있어요. 그치만 분명한 건 또 주가가 싸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는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뭔가 새롭게 반등을 하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 지금은 그 모멘텀이 보일 때까지는 기간 조정. 그래서 더 나빠지기보다는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폰이 최근에 좀 안 좋고 중국의 공장에 사고 그래서 주가가 엄청 빠졌어요. 이쪽 업체들이. 그래서 싸졌는데 다만 주가의 새로운 어떤 상승을 하기 위해선 아이폰, 애플 VR 아니면 전장 부품, 자동차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 좀 시간은 걸린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염두해 두시면 되겠고. 미국 연중과 헤어질 때래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FMC 이후로 달러와 기세가 꺾였잖아요. 유로와도 지금 많이 올라왔고. 근데 왜 그럴까? 왜 달러가 좀 약해졌을까? 그 이유는 영국과 유럽을 빼고는요. 지금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다른 길을 가려고 그래요. 뭐냐면 영국과 유럽 중앙은행은 미국처럼 금리 인상을 세게 했는데 브라질은 금리 인상 멈췄고요. 캐나다, 호주는 조금만 올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영국과 유러전은 미국보다 물가가 높아요. 상승률이. 여기가 없어요. 긴축을 해야 돼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보다 좀 물가 수준이 낮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을 따라갈 이유가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이 서로 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제외한 중앙은행들은요. 자국의 경기 침체, 신용 경세. 우리나라도 신용 경세는 리스크가 좀 있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금리 인상 마지막 사이클로 가게 되면서 좀 약간의 미국과 간격이 생겼다. 그리고 미국도 피벗을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속도를 늦추겠다.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죠. 또 일본이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했죠. 달러가 너무 강하니까. 이 부분도 달러 약세를 좀 최근에 만든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동조하는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흔들렸죠. 이제는 바뀌어요. 미국 야 너 올려라. 난 내 갈 길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바뀌는 부분도 일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융시장의 어떤 긴장감을 완화시키면서 달러만 너무 강했던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이게 보여주고 그래서 1380원 그러니까 약간 다른 나라들은 이제 숨통이 좀 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죠. 약간은 그런 부분이 생겼고 미국도 조만간 꺾일 거고 유럽이 문제지만 유럽도 시간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최근에 환율은 급격하게 오늘도 급나겠죠. 이 점은 되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오늘 보고서 마지막으로 하나정권에서 나온 요건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공급망 재편 속 수직 계열화 힘 지금 글로벌 자본이나 정책의 거대한 흐름이 배터리 서플라인 체인에 요구하는 것은 수직 계열을 해라. 배터리 광물부터 만드는 것까지 다. 이거를 수직 계열을 하면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 권역별 지금 중국을 배제하죠. 미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유럽하고 여기에 배터리 공급망을 잘 구축을 하라는 얘기죠. 돈이 있어야 돼요. 요새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좀 많이 흔들린 게 다른 건 괜찮은데 자본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내요. 돈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좀 흔들렸던 거죠. 이 세 가지가 갖춰진 기업들은 차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익을 낸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나 못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배터리 수직 계열화는 두 가지 형태인데 배터리 셀이나 소재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셀, 예를 들면 LG에너지 솔루션이 6대 소재 이것과 계열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제, 응극제 LG화기 하잖아요. 분리막도 해버리고 전액 양극과 응극제까지 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수직 계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런 수직 계열화 속에서 그 광물 있죠. 맨 위에 리튬, 니킬까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못하면 2차 협력을 통해서 2차 계열화 하는 거죠. 근데 이 2차 계열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해야 된대요. 광물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그걸 또 원하고 있고 중국을 배제하니까 근데 이 1차 수직 계열화 했던 예를 들면 LG그룹이 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광물이에요.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포스코랑 지금 합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죠. 자기가 부족한 거를 다른 그룹과 이제 제휴를 맺어가지고.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2차 계열화까지 하긴. 이 2차 계열화 한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게 포스코 케미칼이었잖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그러다 보니까 엄청 올라간 거죠. 양극제 하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광물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또 이제 LG화학과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 LG화학,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케미칼, 고려화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의 가치는 앞으로도. 예전에 한번 한화증권에서도 보고서 나온 적이 있죠.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이들 기업들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또 이런 1차 계열화 과정에서 롯데케미칼이 좀 기회를 잡았죠. 일찌머틀이라는지. 근데 롯데케미칼이 장점이 하나 있대요. 고객과 경쟁을 안 해요. 배털을 안 만드니까. 대부분은 이제 LG, 삼성, SK그룹은 배털을 만들잖아요. 약간 이제 상충할 수도 있는데. 근데 롯데는 배터리를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고객과 이해 상충 관계가 없다. 이런 점은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계 3대 자동차 시장 중에 미국과 유럽이 제일 중요한데 노골적으로 미국과 유럽은 자기네 근처에다 공급만 깔아라. 미국은요. 법을 통해서 배터리 역내에서 노는 생산 안에 관세 매겨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LG는 전 세계적으로 잘 구축이 돼 있어서 가장 앞서 있고 삼성은 유럽, SK는 미국. 이렇게 좀 배류체인들을 갖고 있고 엄청난 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지분 투자하고 합종연행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채 선호주는 포스코홀딩스, LG와 포스코케미코, 케미칼, LG엔솔이고 차선호주는 고려하연, 롯데케미칼, 에코프로비엠, 삼성 SDM. 제가 이거 요약본이고 한번 제대로 또 읽고 한번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읽을 수는 없습니다. 틈틈이 읽으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암튼 요즘에 포스코홀딩스가 어제 많이 올랐지만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이런 내용들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고 또 LG와학도 요즘에 흐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밸류체인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꾸준하게 공부하면서 또 한번 기회를 포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고서는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장이 끝났고요. 오늘 이제 주익시장 잘 끝났으면 여기 보시면 계속 오르고 있고요. 올라가도 불안하죠. 이거 또 빠질까봐. 그게 항상 그래요. 또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불안하고 항상 그렇죠. 근데 오늘은 코스닥이 오랜만에 더 좋았어요. 진짜 부진했는데 코스닥이 모처럼 힘을 내면서 일단 700선 위로 다시 안착을 했고 코스피는 이제 거의 왔습니다. 24배 까지는 올라왔고요. 오늘 장중에 한번 찍었죠. 그래서 지금 뭐 급등은 아니지만요. 천천히 꾸준히 이렇게 상승 마치 지난 7,8월처럼 올라가는데 근데 그때보다 분위기가 더 좋죠. 왜냐하면 그때보다 지금 수급도 훨씬 더 좋은 상태고 또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 풀 거라는 뭔가 좀 기대감이 확실히 더 생겼고 그리고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도 뭔가 좀 보이죠. 끝이 조금씩 조금씩은 희미하지만 그때랑은 좀 다른 점이죠. 지금 시에 분위기는 확실히 더 개선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34까지 갔다가 많이 돌아섰고요. 오늘도 외국인들 기관들 주식을 여전히 요새 기관들이 계속 삽니다. 외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끝없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 개인투자자분들만 이제 시장 올라오니까 계속 주식을 털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그러니까 정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일단 업종별로 봐도 여전히 뭐 전기전자 엄청 사요. 그냥 그냥 끝없이 삼성전자를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해서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은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뭐 200만주 400만주 이렇게 끝없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거기다가 운수창고 그러니까 사실 뭐 전기전자 외에는 또 압도적으로 많이 산 건 없는데 기계 음식료 이런 거 샀고 다만 오늘 철강주를 좀 많이 팔아버렸어요. 어제 많이 올랐다. 철강 금융 자동차 이쪽은 좀 매도를 했고 반면에 이거를 기관이 또 받아줬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많이 샀던 업종들은 좀 나름대로 선점을 했다.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웹툰주 네이버 카카오룸에 항상 이쪽이 좀 같이 동반해서 가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웹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스 관련주들도 오늘 좀 좋았고 인터넷 대표죠. 오늘 네이버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이버의 주가 상승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암제 관련주 애플페이 오늘 드라마 제작사도요. 일부 오늘 뭐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콘텐트리 중앙이 그 누구죠? 송중희씨 나오는 새로운 드라마 있더라고요. 이번에 JTBSC에서 하는데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이 뭐 기대에 부합을 하면서 오늘 5% 가까이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콘텐츠도 좋았고 MLCC도 오늘 모처럼 좋았던 것 같아요. 삼성전기도 아까 한번 보여드렸죠. 왜 올라가는지 중국의 스마트폰 이게 좀 개선될 것 같다. 이게 있었고 반도체 장비도 오늘 다 좋았습니다. 모처럼 좋았고 테스 정도만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요. 테스도 근데 사실은 어쨌든 삼성이든 SK하이닉스든 중국을 대체할 공장을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뭐 수혜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다만 오늘은 선택을 못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메타버스 근데 건설 중소용주 중에서 네옴시티로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코어롱글로벌이 막 네옴시티 때문에 엄청 오르던데 그러나 수주를 따낼지 안 따낼지는 누구도 모르고 너무 또 그렇게 기대가 높으면 네 실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급격하게 그런 이슈들 때문에 올라간 기업들은 오히려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게임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낸드 관련주들도 오늘 다 괜찮았고요. 네 유진테크 좋았고 PSK 원익이 패스다 분위기 괜찮았고 삼성은자가 이제 6만 2천원 부근까지는 어느정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도 사실 아까 내용은 좀 보셨지만 오늘 괜찮았어요. 사실은 아이폰도 요새 좋을 건 없죠. 없지만 LG디스플레이가 아이폰 프로모델이 아까 기사 보니까 공급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8% 가까이 올랐고 오랜만에 LG노텍도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2차전지가 좀 안 좋았어요. 반도체 재료도 좋았고 아무튼 오늘 뭐 반도체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화장품 좋았고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 그래서 오늘 다 괜찮았죠. 아모레가 5% 아모레도 정말 뭐 죽을 것까지 빠지더니 다행히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폴더블폰 오늘 그 스마트폰 부품도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KH바떼 PI 첨단 소재 좀 살아났고 음원 음반주도 오늘 괜찮았고요. 하이브가 모처럼 5% 가까이 통신장비 의류 건강기능 식품 다 고르게 진짜 반등을 해줬네요. 리오프닝 테마부터 해가지고 이런 장이 참 좋은 장이죠. 골고루 가잖아요.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좀 안 좋았던 시장이 요즘에는 뭐 그냥 어 하다 그냥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뭐 다 올랐고 다만 오늘 보험주 안 좋았고요. 방어주 역할을 했다가 오늘 현대 해상이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자동차 대표주들은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모비스가 최근에 사실 좀 자동차 내에서는 제일 좋았는데 오늘은 약간 매물이 나왔던 것 같고 현대 기아도 아직은 사실 좀 약하긴 하죠.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그래도 좀 회복 달려는 모습은 나오고 있고 정유주는 오늘 조금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노베이션만 좀 올랐고요. 배터리 관련주 좀 약했고 대체적으로 2차전지 섹터가 좀 부진했어요. 사실 2차전지가 조금 일부 부진한 가운데 소재 그러니까 안 오른 건 아닌데요. 소재 부품 이쪽도 좀 쉬어갔죠. 전반적으로 보시면 폐배터리도 그렇고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 결국엔 굉장히 부진했던 섹터 스마트폰 뭐 이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모처럼 괜찮았고 화장품도 좋았고 반도체 소부장까지 진짜 다 안 좋았던 흐름이었는데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2차전지가 좀 쉬어가지만 주도주가 바뀐 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광물 쪽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의 엄청난 변화가 시작돼요. 그동안 우리가 배터리 만들고 양극제 응극제만 받잖아요. 이거 하고 미국의 납품 이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법안에 따르면 이제는 업스트림을 맨 위에 광물부터 니튬 니케 니튬을 돈 찍는 프린터 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돈 찍어낸 일론 머스크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걸 수직 계열화 하고 여기랑 협력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아까 하나증권의 보고서처럼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런 걸 할기 위한 공장들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여전히 배터리 장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안 오르면 좋겠죠. 이미 많이 올라서 반영된 것보다 그런 것들을 계속 찾는 작업을 꾸준히 보고서를 보시면서 고민해 가시면 거기에 좀 해답이 있지 않을까 큰 사이클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거고 주가 안 좋았다고 회복돼서 짧게 하는 사이클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건지 이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보면 오늘은 삼성은자 좋았고요. 하이닉스 좋았고 현대차 좀 반등해. 네이버 좋았고요. 카카오도 좋았고 그리고 오늘 LG디스플레이 정말 유독 눈에 띄고 카카오페이도 진짜 오랜만에 좀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강했던 게 사실 철강주였는데 오늘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엄청 팔더라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또 특징적인 기업들이 한국타이어는 그때 한번 보고서도 한번 잠깐 보여드린 것 같은데 재고 때문에 재고가 조금 늘어난 게 좀 아쉽죠. 그런데 주가는 워낙 빠져가지고요. 바닥으로는 좀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보험주는 오늘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이죠. 카카오 그룹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좀 오랜만에 올라갔고요. 아모레즈 화장품 좋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좋았고 여기 보면 솔브레인이 4% 알테오젠이 9% 아 오늘 동진세미캠이에요.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정말 깜짝 실적 같아요. 원래 추정치가 없어서 기대 얼마만큼 했는지는 모르지만 작년보다 암튼 정말 돈은 잘 버는 것 같습니다. 이 안 불황이라고 하는데도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실적 잘 나온 것 같고 9%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케어제는 왜 저렇게 빠졌죠? 저는 케어제는 잘은 몰라서 7% 빠졌고요. 한샘도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낙폭과대 어떤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올라왔고 메가스터디는 아마 실적이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또 그동안 잘 버텼고 그래서 아마 주가가 조금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위기들 다 좋았고 하니까 시장 계속 개선되는 방향으로 더 이어지고 2400이 아니라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언제든지 한두 번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런 과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다만 아직 시장이 제 갈 길을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끝났다 라고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의 중간선거 또 소비자 물가 한번 고비가 남았습니다. 이거 통과해야 되겠죠. 고비를 잘 넘어가주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좀 광고할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이데일리에서 제가 다음주 목요일날 광고 아니까 강연을 하는데 여기 돈창 콘서트라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돈창 콘서트 이렇게 치시면 요 위에 거 말고요. 아까 제가 눌러보니까 요거 누르면 작년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했던 걸로 가더라고요. 요거 말고 요 밑에 하반기 보이시죠. 여기 아래쪽에 그래서 2022년 하반기 요거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11월 17일 목요일날 제가 좀 강연회가 있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와주시면 좋겠고 여기가 아마 서울역 그쪽인 것 같은데 충정로 쪽인가요? 서울 충정로역 쪽 아니 충정로역 맞나? 아 서대문역 맞아요. 서대문역에 있는 케이지 그 본사 아마 거기 맞나 모르겠네요. 아 잠깐만요. 거긴가요? 제가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등록신청 같은 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돈참 콘셉트 이렇게 서울 아 코엑스에서 하는군요. 코엑스에서 좀 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코엑스에서 하니까 보시면 되겠고 코엑스 전시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눌러서 참가 등록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제가 하는 거는 저는 여기 제가 제일 마지막이네요. 4시 반 여기 그래서 다음주 목요일 4시 반에 제가 이렇게 강연회가 예정이 돼 있으니까 한번 여기 오건영 부부장님도 오시고요. 하니까 여러분들 다음주에 뵐 수 있으면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데일리에서 주최하는 돈찬 콘서트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실적 발표한 게 좀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보여드려야 되냐면 어제 제가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오션브릿지까지 근데 레이언스 아시죠? 레이언스가 이제 치과용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 엑스레이 그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보다 되게 잘 나왔고요. 실적 잘 나와요. 근데 주가 참 안 가더라고요. 동진세미캠 아까 기대치는 없어요. 그치면 작년보다 무려 79% 성장 현대백화점이 94% 이익성장 했는데 기대보단 9% 불황이라고 하는데도 백화점은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KNJ 혹시 기억나세요? 김경민 연구원님이 우리 보고서 보고 공부했죠. 식각 부품 여기 경쟁사들이 월드엑스 같은 기업들이 있는 걸로 우리 공부해봤죠. 이게 소모성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식각 이제 어떤 이제 쓸데없는 그러니까 쓸데없다기보다는 그 필요 없는 공간을 이제 없애는 거죠. 식각해서 깎아내는 건데 그때 장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을 만들죠. 이익이 이 회사보다 놀라울죠. 기대보다 91% 잘 나왔고요. TLB는 DDR5 수요일입니다. PCB 기판 PC 그러니까 그쪽 메모리 기판 회사인데 오팅이 되게 안 좋은데도 참 이게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요새 메모리 실적 안 좋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 다르게 기대보다도 잘 나왔고 작년보다 150% 아난티나 아난티나 이제 아난티나 이제 호텔 레저 의사죠. 흑자전환이 있습니다. 무려 394억 영업이익 냈고 LOT 베큼도 이제 반도체 쪽이죠. 130%의 이익을 냈고 23% 하이로코리아는 이제 피팅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123% 기대보다 잘 나왔고 하이로코리아는요. 성광밴드나 그런 그 뭐죠? 태광과 다르게 좀 소형 피팅 우리 피팅 한번 공부해봤잖아요. 지난번 시간에 성광밴드 그래서 약간 소형 그 피팅을 좀 만드는 기업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적은 되게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BMT도 흑자전화 했는데 이 회사도 하이로코리아와 좀 비슷하게 피팅 회사예요. 피팅 회사인데 주로 이제 이 회사는 다변화되어 있어요. 아마 반도체 쪽 공정에도 들어가는 피팅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오늘 본 거 중에서 실적들이 다 괜찮게 나온 기업들이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거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중에 관심 있다. 그러면 실적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내일 회사에 전화해서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게 공부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또 내일 이 중에 보고서가 나오는 거 있으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요즘엔 제가 되도록 1시간 안 넘기려고 좀 짧게 짧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보고서들이 또 몇 개 나오면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요즘에 좀 임팩트 있게 이렇게 좀 짧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투세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잖아요. 이제 세금까지 내야 되면 내년 증시가 폭락할 수도 있고 참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은 원한대로 그냥 내년에 금투세 강행하겠다. 또 어떤 기사를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아서 좀 유예하는 것도 고민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좀 민주당에서 좀 잘 판단해서 2년 정도 유예를 꼭 해줬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이렇게 시장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너무 시행을 하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금융위원장도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그래서 금투세 유예 꼭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뭐 얘기해야죠. 우리가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의원실에 전화도 하시더라고요. 진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아직은 좀 이른 시점이고 정부의 안대로 금투세가 2년 꼭 유예가 되기를 다시 한번 좀 바라는 마음에서 방송에서도 또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 저는 또 내일 아 내일은 그게 있어요. 내일은 이제 10시에 오랜만에 다시 그 라이브 있으니까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